수고하셨습니다 에잉 맛이 없네 자 오늘도 영상권 뽑았어야 되는데 큰일났는데 억지 유튜브광 만들어볼까요? 자유랭 돌려가지고 야 이건 안되겠다 지금까지 안나온거면 오늘은 대위기거든요 자유랭 딱 가가지고 억지 유튜브광 뽑아보자 억지 유튜브용 탑 AP 바로스 한판 가자 티어 한번 볼까요? 저희 팀원분들 골드 플래플래 골드 야 가자 얘들아 내가 캐리할게 바로스 올려놓으면 뭔가 밴할거같아 올려놓지 말자 탑에서는 아트록스를 아니 뭔 근트록스 밴이요 골드에서 없음 밴 마스터 자존심이 있지 퍼트로 돌아갈수도 있으니까 잭스? 흠 뭐들지? 뭔가 뼈왕패는 들고싶은데 그래도? 아니 웬 카사딘이요 일단 고르자 일단 골랐습니다 탈진? 탈진이 맞나? 오케이 탈진으로 가자 원텔프요 어? 잠깐만 상대 잭스 티어가 좀 높아 보이는데 플래티넘 E인데요? 잠깐만 쵸비상 플래티넘 E는 살짝 부담스러운데 일단 자리해보겠습니다. 어어어어 잠깐잠깐 아앗 어어어 녀석 마구 때리기 조심하라고 어 이거는 Q를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? 사실 나쁨 도움 미신아 도와줘 도움이 필요해 메이데이 메이데이 까비 그래도 좋았다 자유랭에선 실버니까 져도 되지 않나요? 그쵸? 제가 솔랭 마스터인 거지 자유랭은 실버니까 솔랭한테 지는 게 당연하다 이게 뭔 소리여 이겨야지 어? 어? 가버려 그래 내가 마스터 짠밥이 있지 설마 여기서 죽겠어? 좋았습니다 뒤에 리신 살짝 거리를 일부러 주는 척 미안하다 그래 죽자 그래 가버려 미안해 탈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근데 사실 505만 죽긴 해요 완전 배제중 어? 용이다 야 이러면 할만하지? 어? 아 이건 뭐 갔음 이야 다행이다 하나 잡았다 저 갈게요 아 이 카자린 3킬이야 이거 어떻게 함 이거 누가 막은 몰라 그것까지 생각하진 말자 오공이 미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뤄도 된다 잭스 오면 그냥 이긴단 마인드 아직 뭐라고 하면 안 다칠 거거든요 그쵸 잭스 오면 그냥 이긴단 마인드 약해 아니 왜 이렇게 약함 뭐임 좀 큰일 난 것 같음 나 야 오케이 오케이 핏이 났다 잡아 잡아 여성 잡아 4대1은 안 되지 그래도 오케이 야 레이드 성공 굿굿 좋습니다 아 잭스 아니면 그래도 데미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즈나 벨코즈 같이 망한 친구들 한 대 쏘면 데미지 좀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도 벨코즈는 원컵 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맛있네 에라 모르겠다 초식에 다이브 한 번 억자 뭐야 왜 다이브 안 해 덱스야 뭐 다이브 각이잖아 내 초식에 다비 어어 가버려 좋아요 이게 초식에거든 오더하지마 벌레야 근데 좀 귀엽게 말한다 세팅이 좀 솔랭보단 순화되어 있는데요 어 아 아 아 아 야 간주 간주 에라이 맛있다 아 공 맞으면 뭔가 원컵 날 만한데 어떻게 앞으로 안 나오잖아 이즈리얼 가버려 맛있네 이게 AP 바론스지 이거는 바론 모르겠다 오더하지 말자 뭔 자유량에서 오더여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거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거야 뭔 계약서여 어어 어어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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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스도 가는 중 야 아까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탑 빅토르인가 모르겠네 아 요리기라 아 요리기라서 야 진짜 모르겠다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와주는거봐 얼마나 착해 얼마나 착해 카페인이네요 도시에 숨어있지 않을까 아니네 기념 먹을때 세대 딱 쳐주고 칼납이기 때문에 2랩 딱 찍고 현재 한번 레스터이가 어디로 올지 모르겠네 근데 몰라 배제하자 어 오케이 하나 맞았다 야 이거 큰일났다 저 갔음 오케이 잘 살렸다 어 야 갔다 나 와 다행이다 헬프 있어서 라인 먹을 수 있죠 이거는 와 까비 이게 딜이 안되네 어 오 베인아 고마워 그래 좋았다 와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뭐야 웬 빅토르가 베인이 힘들다고 박아달라 그랬나 아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러세요 저한테 아 이렇게 켰네 잡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고마용 잡았다면 오케이다 까비 에잇 왼쪽으로 쐈으면 맞았으려나 아깝네 왼쪽으로 쐈으면 맞았으려나 그때 거치 야 이건 내가 따 아닌가 이길 만한데 맛있네 아 좋았습니다 맛있다 이게 AP 가로스지 어? 다미님 한번 도와주나? 다미님 어 네 어 난 갈게 도가세요 야 저기 안 죽어? 말도 안 돼 왜 안 죽음? 그 3스택이 안 찼나? 이건 내가 이기지 않을까? 어? 이거 타워를 치려고 하는 베인을? 시야가 없는 곳에서? 원래 궁을 쏜다면? 이건 뭐가 되지 않을까? 야 이거 됐다 좋아요 맛있네 아 뭔가 쏘고 싶은데? 쏘지 말걸 하하하하 괜히 쏬네 오케이 야 잡았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어? 아 마이 퀵실 사면 누가 잡나요? 아무도 못 잡습니다 하하하하 아무도 못 잡지 어떻게 잡아 그냥 5대1 하는 거임 아 뭐야 뭐야 와 까비 고인수에 딱 죽었네 와 다행이다 요리기 잡아줬네요 아 그냥 전면 한번 쓰고 맛있게 공 쓸까? 아렵네 깨라 모르겠다 깨라 모르겠다 야 이걸 사네 근데 맛있진 않은데 뭔가? 맛이 살짝 떨어지는데? 흠 에잉 맛이 없네 어? 야 이거 나미 한번 노려보자 총 풀딱 되니까 야 가보자 가보자 9초 9초 나미 9초 으하하하하하 맛있네 아 좋았습니다 수고용 어? 어? 야 실버 1으로 승급 으허허허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딱 타서 오케이 야 됐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쪽으로 가자 점프하고 점프하고 챙겨난 곳으로 이런 식으로 점프 좋아요 이 정도면 통과할 만한데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야 굿 힘차게 가주면 야 가운데로 가 이거 안된다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빠르지 어 네 않을까 천천히 가요 어차피 이거 신맵이라 사람들도 잘 못하거든요 야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통과할 만하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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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가보자 가보자 이쪽으로 가서 아닌가 사람들 좀 잘하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통과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어 어 어 안돼 이거 결승 결승선이었어 아니 말도 안돼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